지하가 제일 타고 싶어했던 트라이 시클. 렛츠고. 바이 바이. 엉덩이 아파요. 인피자고 되게 예뻐. 저걸 타고 미트라스 목장을 간 거예요. 미트라스 목장입니다. 네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지하야, 여기가 원래 필리핀 의원의 별장이었거든? 근데 여기서 이제 목장으로 바뀌면서 사람들한테 개방을 했어. 가보자. 지금 입장료가 450원이라는 거예요? 450원. 저분도 여기는 안 가신 거죠? 너무 저렴해서 안 갔나? 이런 데는 좀. 저렇게 좋은 곳이 있었어요? 네. 너무 좋다. 이런 데도 있었답니다. 어디야, 여기 목장이. 왜 이렇게 좋아, 여기? 여기 진짜. 여기 예쁘다. 우와. 경치가. 도시와 바다의 모든 전망을 다 한 곳에서 볼 수 있는. 나는 이렇게 시야가 뻥 뚫린 데가 너무 좋은 거야. 우리 항상 건물 숲에서 하니까, 답답하니까. 진짜 초록색밖에 안 보인다. 초록색만 있는 거 처음 봤어. 나무가 많으니까 되게 좋잖아, 보기에도. 그래서 공기도 좋잖아. 공기도 좋고.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. 그치. 가만히 앉아 있으면. 첫 코스로 너무 좋은데요? 저거 큰 애. 큰 애, 큰 애. 진짜 크다. 야, 이거. 재밌겠다. 야, 이거 춘향이 그네구나, 춘향이 그네. 아, 이거 때문에 가나 보다. 겁이 없는 것 같은데, 지아는. 겁 없어요. 물이 당당하게 올라갔어. 아니, 그런데 저거 너무 위에서 떨어지는 분 아니야? 재미있겠다. 지아 양은 지금 설레요. 됐지? 응. 오케이. 아저씨가 따라오래. 지아 안 무서워? 어. 괜찮겠어? 어. 조심해. 어우, 저 계단도 무서워. 이쪽에서는 모르는데 올라가면 훨씬 더 높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맞아, 이쪽에서 볼 때는 한 1, 2m인데. 저쪽에서 봤을 때는 11m 이런 식으로.